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. 제발 오늘도 방송 전에 소개를 해드리면 스팀 PC 카페에 가면 스팀 게임을 무제한으로 마음껏 즐길 수 있다 스팀 PC 카페 가맹점 가면 여러분들이 PC방에서도 편하게 스팀 PC 카페 서비스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. 아시겠죠? 정면으로 한 대 때려도 됩니까? 아 잠깐만 여기 안경 쓴 선생님 정면으로 한 대 때려도 됩니까? 아 진짜 웃겨 평소에 많이 못 때려가지고 요즘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한 대씩 날려주고 싶습니다. 하하하하 약간 화나우시는데? 하하하하 일단 제가 준비가 조금 늦어진 점 어 벌써 나왔어요. 벌써 나왔어요. 어디 어디 어디?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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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이상한 웃음소리 같은 거 들리면은 식인종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. 그치 그치. 잠깐 근데 나 초대 좀 다시 해줘요. 잠시만? 야 수연아 지금 식인종 왔어? 쟤네 때려도 돼? 식인종? 때려야 때려야 돼. 나 초대 좀 해줘야 돼. 내가 가서 때릴게. 일로와 이씨. 일로와 저거. 골룸인데? 야 저 골룸인데? 검은 귀신님 저거 어떻게 봐요. 두 명이야. 검은 귀신 뭐해 지금 내가 하고 있잖아. 검은 귀신 뭐하냐고 나 도와달라고. 검은 귀신 지금. 아 검은 귀신 나 도와달라고 지금. 뭐 이거 한 마리 때문에 무서워서 이래요.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. 에이 진짜 하빈이 너무 약하다. 약해. 아니 나 무기가 없어. 무기가. 무기 없어 그 도끼 있네. 도끼 때문에. 아이씨. 어 뭐야 야. 아 나 죽잖아. 에이. 초반에는 죽어도 돼요. 어 나 이거 죽은 거 같은데 이거 지금. 야 못났다 이거. 식인종한테 죽었어. 아 나 죽었어. 엄청 보면 재밌게 울리더라고. 그런 느낌으로. 아 나 왜 때리. 누가 날 또 때려서 죽게 만들었냐. 나는 아닌데. 제가 나무를 던져가지고 안 들었나봐.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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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내가 살려드릴게. 다른 거 누르지 마. 야 웃기다. 어 나 죽었어. 제가 안 죽였어. 아버지 나 왜 죽여. 아. 나는 아니야. 너도 아니야. 뭘 아닌 척. 아닌 척을 하고 있어. 아니 척을 하고 있어. 아닌 척을 하고 있어. 아니 척하지마. 일로와. 아닌 척하고 있어. 일로와. 왜 아닌 척을 해. 복수에 눈물었다. 일로와. 검은 귀신. 일로와. 이거는 좀비 게임이 아니었어. 서로 죽이는 게임이었어. 일로와. 도망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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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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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왜 나랑 대체하냐. 나는 이제 구경꾼이야. 승현아 나랑 대체하는거야 지금? 너가 언제 때릴지 모르니까. 지금 보고 있어. 너 언제 때릴지 모르니까. 아 진짜 웃기네. 이제 진짜 잘거야. 건들지마. 이건 근데 무기인가? 이게 무기야. 왜 발을 들고 있어. 왜 발을 들고 있어. 발을 왜 들고 있어. 어떻게 부리는거야 이거. 새. 새. 나 새. 손. 내 손에 새. 새가 어딨어. 새 잡아? 죽여. 죽여. 안 죽어. 야. 나 왜 때리는데. 아 저 발 진짜 웃기네. 이게 내 앞에 다 짱거려. 아까. 그거 스팀 PC 카페. 네. 여러분 스팀 PC 카페에 가맹점 가시면은. 거기에서 스팀 게임 무료로 즐기실 수 있으니까. 재밌게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이만.